How long is it going to take? How long? 10 minutes? No, no. 5분 뒤에, 자유전. No, I mean like... Destination. 10분. 10분 뒤에, 자유전. 아, 임조범의 다시 시작되는 도전. 여기, 여기 좀 많아요. 여긴 많아요. 네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, 받아도록 합니다. 너무 성급하게 나갔어. 아, 클리어. 그냥 웃지요. 난 항상 제주도 오면 그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없는 것 같다.